안녕하세요. HSK 4급 쪽지캐 특강 김지원 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쓰기 3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보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어의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할 거고요. 보어가 문장에서 어디에 오는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주요 보어를 정리하면서 우리 관련된 문제까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어의 여러분 개념을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어순이 바로 이렇게 주술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더라. 자 보어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수로 뒤에 붙어가지고서 보충해준 성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보어들은요. 위치가 수로 뒤에 붙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주요 보어 첫 번째 거 결과보어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보어도 역시 보어니까 수로 뒤에 붙을 건데요. 우리 수락할 수 있는 품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형용사는 결과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결과보어는 동사수로 뒤에 붙을 것이다. 자 동사수로 다음에 또 다른 동사나 형용사가 붙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바로 무슨 보어가 되냐면 결과보어가 됩니다. 결과보어라는 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완료를 하여튼 러하고도 굉장히 친하고요. 러가 여러분 이렇게 붙어줄 수도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보어 다음에 러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동사는 우리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 위치는요. 러 뒤다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보어 뒤에다가 목적어가 올 것이다 라는 어순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워 저는요. 자오 찾다라는 동사하고요. 동사 다음에 따오라는 또 다른 동사가 붙어서 결과 보어가 됩니다. 자오 타오러는 찾았다라는 거고요. 동사 다음에 따오가 붙어버리면 목적 발성을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어는요. 보어 뒤로 가서 공수어 이를 찾았습니다. 자 우리 쫑위 부사입니다. 부사는 또 위치가 어디 앞에? 수로 앞에 붙어줄 수가 있죠. 저는 마침내 이를 찾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타 그는 주어가 되는 거고 시라는 건 세탁하다 뭐 씻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깐징이라는 건 깨끗하다라는 효어사입니다. 동사 다음에 효어사가 붙어서 결과 이렇게 됐다. 결과 뭐죠?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거고 러가 이제 뒤에 또 붙어준 거고요. 이징이라는 건 이미 벌써란 부사가 되는 거죠. 부사는 위치가 동사수로 앞에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 부어 어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결과 부어 중에서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표시 하나만 딱 해주시고요. 앞에서는 동사 다음에 또 다른 동사랑 효사가 붙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 부어를 나타내 주는 거였고 지금은요. 동사 다음에 개사구가 붙어서 보충해 주는 결과 부어가 됩니다. 여러분 볼게요. 우선 개사라는 거는 우리가 혼자서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명사랑 대명서이랑 같이 결합해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개사구가 우리가 수로를 꾸며주는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부사 역할을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개사구가 수로 뒤에 붙어가지고서 보충해 주는 바로 부어 역할을 하는 형태를 보도록 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개사가 개사구를 만들어서 수로 뒤에 붙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몇 개의 개사만 가능하고요. 총 7개의 개사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짜이가 있고 따오가 있고 게이가 있고 왕이 있고 시앙이 있고 위가 있고 쯔가 있고 총 7개의 이 개사는요. 개사구를 만들어서 동사디에 붙어서 보충해 주는 부어 역할을 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결과가 이렇게 되다는 결과 부어다라는 것. 예문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지의 시 이 일인 파셩 발생하다. 짜이 개사입니다. 열어주시고요. 샹하이 상해에서 발생을 하다라는 건데 동사디에 붙어서 보충해 주는 부어가 된다. 상해에서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워저는요. 공수어. 일을 하다라는 거고. 자 따오도 개사입니다. 열어주시고요. 시에디엔. 10시까지 라는 거고요. 10시까지 일을 했다. 동사디에 붙어서 보충해 주는 부어가 된다. 즉 제가 어저께요.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개사들은요. 역시나 똑같이 수로를 꾸며 줄 수도 있네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수로를 꾸며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동사랑 개사를 분리시켜 놓으면 여러분 정답이 몇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출제자가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냐면 동사랑 개사를 붙여 놓을 것이다. 동사랑 개사를 붙여 놓을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 한번 해볼게요. 아까 결과보호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누구를 자주 수반한다. 너를 자주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러가 여러분 이렇게 개사 뒤에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러가 이렇게 개사 뒤에 붙을 수도 있다더라. 그럼 우리 학생들은 러에서 자꾸 문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러 신경 쓰지 마시고 짤가 나왔다. 개사고 만들어주자. 따오가 나왔다. 개사고 만들어주자. 수로 뒤에 붙어서 보충해준다. 부어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도부어입니다. 여러분 출제율 1위 부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도부어는 수로한 정도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수로 첫 번째 동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동사 다음에 정도부어를 만들어줄 때 이때 구조회사 더가 와서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동사한 정도가 이렇다. 바로 무슨 부어냐면 정도부어인데 동사 다음에 더가 붙어버리면 정도부어 자리는 일반적으로 평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평가 자리는 대부분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정도를 강화시켜주는 정도부사 플러스 형용사 구조가 바로 평가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예문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타 그녀는 슈어 말하다 슈어 더 말하는 정도가 흘리울이 아주 유창하다. 동사한 정도가 이렇다. 정도부어고요. 정도부사 플러스 형용사 구조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동사는요 부어를 달고 오기도 하지만 목적어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어는 목적어 뒤에 달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목적어 왔을 때 어떤 어순이 되냐면 타 그녀는 슈어 말하다 한이 중국어를 말하다 동사 한번 더 써주시면 돼요. 슈어 더 말하는 정도가 흘리울이 아주 유창합니다. 동사 한번 더 써주는 거고요. 앞에도 슈어 뒤에도 슈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슈어는 생략하는 구조가 또 가능하죠. 그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타 한이 슈어 더 흘리울이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다더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정도부어 우리 현용사 날고 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용사 다음에 역시 구조사 더가 붙어버리면 현용사한 정도가 이렇다. 정도부어가 되는 거고요. 자 현용사 다음에 더가 붙어버리면 묘사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묘사. 묘사적인 내용.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타 그는 까오싱 기쁘다 즐겁다. 까오싱 더 기쁜 정도가 이렇습니다. 정도부어 형태가 되는 거고요. 콰이아오 션머 션머 러라는 건 무슨 뜻이죠? 곧 뭐뭐 하려고 하다. 동작의 임박함을 나타내 주는 거고 쿠라는 건 바로 울다라는 거죠. 곧 울려고 합니다. 콰이아오 쿠러 이런 구조가 돼요. 즉 그가 기뻐서 울려고 합니다. 기쁜 정도가 울려고 합니다. 이렇게 묘사적인 내용이 또 부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부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량부어입니다. 수량부어는 크게 동량부어랑 실양부어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동량부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동량부어란 건 뭐냐면 동사 다음에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세 번이다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 주는 동량사를 붙여서 보충해 주는 것을 바로 동량부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예문 한번 볼게요. 슈어 말하다, 슈어 구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에 한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취, 가다, 취이러 갔습니다. 이 탕, 한 번 갔습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동사 다음에 동작의 횟수가 붙어서 보충해 준다. 동량부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 여러분 이렇게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 동량부어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 비에 수사 양사다. 명사랑 같이 결합해야지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비에는 한 번, 두 번 동작을 했으니까 절대 명사랑 같이 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사 뒤에 붙어서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도 꼭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우리 실향부어 가보도록 할게요. 실향부어는 동사 다음에 시간의 양이 붙어서 보충해 주는 것을 바로 실향부어라고 하죠. 시간의 양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한 시간, 한 달, 일주일 이런 걸 바로 시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시간의 양이 붙어서 실향부어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덩 기다리다, 덩러 기다렸습니다. 이그 샤오실,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슈에 배우다, 슈에고 배운 적이 있다. 이인의 1년 동안 배운 적이 있다. 시간의 양이 동사 뒤에 붙었다라는 거죠. 그럼 목적어를 한번 달아 볼게요. 목적어를 달아 줄 때는 동사 다음에 시간의 양인 실향부어를 달아 주는 거고 뒤에 목적어가 부어되어 올 건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목적어가 이렇게 부어되어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명사를 목적어로 수반했을 때만 바로 부어뒤에 목적어를 달아 줄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볼게요. 워저는요 슈에 배우다라는 거죠. 이인의 1년 동안 한이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중국어는 일반 명사죠. 일반 명사를 목적어로 수반했기 때문에 동사부어 목적어 순이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시험 나왔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거 해석을 하면 1시간 동안 기다렸다. 이그 샤오실, 덩러. 1년 동안 배웠다. 이인의 슈에고어. 이런 구조로 가시죠. 해석해서 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자, 저랑 지금까지 주요 부어를 정리를 했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실정 문제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으로 가서 자, 쓰기 1파트 문제 푸실 때 여러분 해석해서 푸시면 안 되고요. 느낌적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분석해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오호입니다. 오호는 동사로서는 오해하다. 명사로서는 오해가 되는 거죠. 품사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징이라는 건 이미 벌서라는 부사입니다. 해석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부사는 위치가 어디 앞이죠? 수라 앞에 붙어줄 것이다. 워멀랴, 우선 더가 나았죠? 동그라미 치시고, 더 다음에 뒤도 그랑겨라. 명사랑겨라.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단어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랴라는 건 바로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랴와 같은 애들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죠. 우리 두 사람 워멀랴, 너희 두 사람 니 멀랴, 그들 두 사람 파멀랴, 구조가 되는 거고 줄여서 워랴, 니 랴, 타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더라. 단독으로 못 쓴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칭추는 형용사로서 정확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지혜실. 지혜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급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동사로서 해설하다 혹은 해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로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학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실. 해설하다 혹은 해명하다라는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가 될 것이고 동사 다음에 현용사가 붙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무슨 부어? 결과 부어. 그래서 지혜실 칭출로 정확하게 해명을 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징 부사입니다. 동사 수로 앞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더 다음에 명사니까 명사 우후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우리 두 사람의 오해는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 가볼게요. 워멀, 야더, 우후이. 우리 두 사람의 오해는 이징 샴마샴말라. 이미 벌써 뭐뭐 했다. 지혜실 칭출로. 정확하게 해명을 했다. 해명이 됐다. 결과부어를 묻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문자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칭송. 자, 여러분 칭이라는 건 얘가 가볍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송이라는 건 바로 여유가 있다라는 거여서 일 같은 게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효용사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칭송하면 일 따위가 수월하다. 효용사니까 A라고 체크해 주시고. 수업한다. 어제 저녁의 더가 나왔죠. 명사랑 같이 가라. 자, 페이참원 정도부사입니다. 여러분 정도부사는 누구랑 같이 결합? 그렇죠. 효용사랑 같이 결합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 단어. 잉. 자, 잉이라는 건 여러분 얘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동사로서 이기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동사 다음에 지금 누가 붙었습니까? 더가 붙어져요. 그래서 잉 더. 이긴 정도가 이렇다. 바로 무슨 부어? 정도부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포인트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동사 다음에 더가 붙으면 정도부사 플러스 효용사가 부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페이참 칭송이 이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어. 비싸이 하면 명사로서 시합이 되는 거죠.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러가 되는 애는 바로 잉. 이기다라는 동사가 수러가 되는 거고요. 자, 정도부사 플러스 효용사 연결해서 페이참 칭송 굉장히 수월하다. 자, 그럼 잉 다음에 더가 붙었습니다. 잉 더. 이긴 정도가 페이참 칭송 굉장히 수월하다. 더 다음에 명사 연결해서 어제 시합은 자, 문장 완성됐죠? 정답 가보도록 할게요. 수업만 더 비싸이. 어제 저녁에 시합은 잉 더. 이긴 정도가 페이참 칭송 굉장히 수월합니다. 수월하게 이겼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기다라는 동사는 바로 잉이 되는 거고요. 반대 동사도 우리 4급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우리 지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슈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따라 읽어볼게요. 슈 다시 한 번요. 슈 그래서 잉, 이기다, 슈, 지다 반대 단어도 다시 한 번 꼭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3번 같은 형태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우리 쓰기 원파트 이렇게 다 맞출 수 있어요. 볼게요. 조 라는 건 가다, 로는 길이 되는 거니까 이제 걷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아요. 길을 걷다, 조, 로. 레일은 형용사로서 바로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거죠. 근데 더가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한 정도가 이렇다. 바로 무슨 부어? 정도 부어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 다음에 더가 나오면 묘사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봐주시고요. 우어 하면 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메일이 이치인데 여러분, 여기서 메이를 저랑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메이는 메이요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사로서 바로 무슨 뜻입니까?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바꿔서 말하면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동사로 쓰였을 땐 뒤에다가 누구를 수반한다? 목적어를 수반해 준 형태가 될 것이고요. 하나만 더. 자, 메이나 메이요 없다라는 의미가 연동문 구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메이메이요 같은 의미죠.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 동사 목적어.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목적어를 수반해서 동사가 원, 투, 두 개 이상 이어서 나오는 연동문 구조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메이요가 이렇게 V1자리에 나오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요. 뒤에서부터 밀어주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이요, 쉬지엔 시간이 없습니다. 칠판. 밥을 먹다라는 거죠. 우리 매끄럽게 해석하면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구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부사로서 쓸 수가 있죠. 부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부사 요술된 위치가 어디 앞에? 동사수란 앞에 붙어서 동작이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칠판. 밥을 먹다. 메이칠판. 메이요 칠판.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번, 2번 형태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른쪽 단어 리이치가 나왔습니다. 리이치는 명사로서 힘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뭘로 쓰였습니까? 동사로 쓰였으니까 부이치키 해주시고 리이치에다 목적어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수라가 되는 애가 여기서는 바로 누구냐면 덜을 수반하고 있는 레이가 바로 이 문장이 수라가 될 거고요. 연동문 구조를 연결하셔야 돼요. 메이요 없습니다. 리이치 힘이 없습니다. 도, 루, 길을 가다. 길을 갈 힘이 없다. 즉, 걸을 힘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보세요. 레이더, 힘든 정도가 이렇습니다. 바로 무슨 부화가 되는 거죠? 정도 부화가 되는 거고 이 문장이 주어는 바로 워, 제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정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 저는요. 레이, 힘들다, 피곤하다. 레이더, 피곤한 정도가 이렇습니다. 묘사적인 내용. 길을 걸을 힘이 없습니다. 메이디, 지, 도, 루, 러 이렇게 부화 자리에 넣으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우리 장문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바쁜 거에서 바쁜 정도가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 어떻게 장문하면 될까요? 망더, 바쁜 정도가 매일 시지엔 출판 매일 시지엔 출판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 부화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팡슈지하다 여러분 슈지하라는 건 여름방학인 거고요. 팡은 하다라는 거니까 여름방학을 하다 더 나왔습니다. 명사랑 같이 결합한다. 그 다음 비위엔 지화인데 여러분 여기서 비 라는 건 무슨 뜻이죠? 뭐뭐 보다 자,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 단어에 뭐뭐 보다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석되는 단어들은 거의 다 품사가 뭐죠? 단독으로 쓸 수 없는 개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개사가 나오면 응, 개사구나가 아니라 펜으로 개사구를 여셔야 돼요. 비 열어주시고 위엔 지화 원래 계획보다 개사구를 달아주시고 이조 일주일인 거죠. 여러분 일주일도 위에다 귀찮지만 시량이라고 적어주세요. 일주일이다 시간의 양을 나타내준다 시량이 되는 거고 시량은 위치가 어디 뒤에 동사 뒤에 붙어서 보충해준다. 시지엔 하면 시간이 되는 거고요. 디지엔 너무 중요하죠.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앞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러가 되는 건 바로 러랑이는 디지엔이 이 문장에 수러가 되는 거고 개사구 다음에 수러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수러 다음에 우리 시량부어 달 수 있는 거죠. 일주일 앞당겨졌다. 더 다음에 명사 연결하면 이 문장 완성. 정답 가볼게요. 팡수자의 시지엔 여름밭을 하는 시간은 비윈지화 원래 계획보다 디지엔러 앞당겼는데 얼마만큼 2조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라는 거죠. 동사 다음에 시간의 양이 붙었다. 시량부어다라는 거겠죠. 우리 디지엔과 반대되는 하나만 딱 적고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디지엔은 시간 등을 앞으로 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미루다 연결하다 라고 하면 트위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트위라는 거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밀다가 되는 거고 밀어서 늦추다 연기하다 읽어볼게요. 트위치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디엔하우다 여러분 디엔은 기입하다 작성하다 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동사 다음에 하우 형용사가 붙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결과 뭐다 잘 기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왔습니다. 명사랑 같이 결합해 주시는 거고 또 팡짜이를 보는 순간 짜이가 여러분 나왔죠. 개사하니까 열고 닫아서 개사구 그럼 짜이는 누구랑 같이 결합할 수 있습니까? 시간 장소랑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팡이란 동사디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보다 라는 거겠죠. 이어서 주어자면 책상인데 어디 어디 샹 무슨화가 됐나요? 장소화가 됐기 때문에 팡짜이 주어즈샹 책상 위에 놓았다 라는 형태의 문장이 완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티아오 좌라는 건 동사로선 조사하다 라는 거죠. 근데 비아어가 나왔으니까 바로 무슨 뜻입니까? 표 양식이 되는 거니까 조사표 혹은 조사지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러가 되는 애가 바로 누굽니까? 팡 그런데 팡 뒤에는 지금 자이가 개사가 열렸으니까 팡짜이 주어즈샹 책상 위에 놓았다 결과 뭐 형태가 되는 거고요. 더 다음에 명사 연결해서 이 문장 앞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가볼게요. 잘 작성한 조사표 설문지는 또 모두 팡 놓았습니다. 자이 주어즈샹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잘 보세요. 개사구가 동사디에 붙어서 보충해준다 보어다 출제자가 동사랑 개사를 붙여놨기 때문에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이제 주요 보어 정리했고요. 우리 관련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해줬던 여러분 내용들 꼭 보시고 문제까지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주요어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어의입니다. 첫 번째 단어 이응 자 이응은 동사로서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반대 단어도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반대 단어 지다 하면 슈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고 이기다 슈잉 슈잉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정도보 형태도 많이 나옵니다. 잉 더 헌 칭송 잉 더 헌 칭송 이긴 정도가 굉장히 수월하다 우리 빈출 문장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어휘입니다. 디지엔 자 디지엔은 동사로서 앞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디지엔과 반대되는 단어는 뒤로 미루다 늦추다 투이 칠 투이 칠 디지엔은 뒤에 명사형 어휘를 목적으로 달기보다는요. 시량 부어를 잘 달고 옵니다. 디지엔러 이조 일주일 앞당겼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디엔 자 디엔은 동사로서 기입하다 작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디엔 다음에 시에 쓰다 라는 동사도 같이 써서 디엔시에 디엔시에 기입하다 작성하다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고요. 호응하는 목적으로 보면 띠아오 자 뼈 조사하는 지니까 설문지 디엔 띠아오 자 뼈 설문지를 작성하다 신 징 신청하다 뼈 붙여서 신청서가 되는 거죠. 디엔 신 징 뼈 신청서를 기입하다 오늘의 주요 어휘였습니다. 고맙습니다.